안녕하세요 가봅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전파 정크리 부분만 잘라서 아 근데 아나도 잘해가지고 왼쪽에 트레이서 아 이거 트레이서 아 뒤에 뒤에 트레이서 리퍼 트레이서 리퍼 아 자를 수 있었는데 트레이서 아 이마 좋으면 그거 잡는건데 저희팀 힐러 없어요 수 딸림 빨리 빼셔야 됨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 아 저 프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저는 그저 평범한 스트리머 및 유튜버로서 살아가야지 뭐 굳이 프로까지 압니까 프로하고 또 근데 이거 솔랭 돌리는건 또 다름 저는 프로 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솔랭 점수가 높은거지 궁 거의 찼어요 리퍼 뒤에 찾아갑니다 트레이서 D 트레이서 D 트레이서 궁 찼을텐데 조심 망치로 갈기세요 시 ה D 트레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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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이퍼 리퍼 리퍼 한번 재어봅니다 아이고 못재웠네 아이고 아이고 얘 궁 찼을텐데 아이고 우리 라인님 아 피 채워드릴게요 아이고 트리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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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저 궁 찼어요? 뽕 찼습니다 뽕 찼어요 아 겐지님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 시야에 보이며 뽕 비트 빠졌다 원숭이 떴네요 원숭이 디에리퍼 디에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디에리퍼 있어요 아 라인님 살려드릴 수 있는데 와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겐지님 제가 힐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시야에 안보여 아이고 시야에 안보여 어이 빡세다 힐하기 궁 50% 50% 트레이서 트레이서 궁 찼을거에요 트레이서 개피 라운운 아이고 아이고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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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해 내가 치료해줄게 원숭이 원숭이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아이고 리퍼 리퍼 오른쪽 오른쪽 라인님인 쪽에 리퍼 지금 아나 없어요 아나없음 아 리퍼 뒤치기 급나게 오네 요즘 차량 중상에 많이 다르나요? 그거 그거 히트 스캔하고 히트 스캔 아닌 방법 어 메그리궁? 메크리 근데 개피다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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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뽕뽕 들으시 아이고 뽕드리겠습니다 메크리님 샷발 샷발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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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웠습니다 아이고 재웠는데 이거 루슈 루슈 원숭이하고 루슈 루슈 재웠어요 루슈 재움 루슈 화물위에 재워놨어요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오케이 나이스 네 크리님 힐 드릴게요 궁 찼어요 뽕참 뽕참 디바님한테 한 번 줘볼까 디바도 엄청 센데 주면 디바 뽕맛 아 겐지님 줄게요 아 이번 턴에 드릴게요 아 겐지님은 안 드렸네 자리아 반피 솔더 솔더 정면 맥크리님 쪽 솔더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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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 머리 위에 아 스킬 없는데 아 이거 죽는다 안 죽겠네 원숭이 땅 목뼈 목뼈 이거 밀고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겐지님 궁 찼나요 찼네요 겐지님 어딨어요 한 번 드릴게요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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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어이구 리퍼 뒤에 디리퍼 죽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겐지님이 힘들어요 생칸 라인님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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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왼쪽에 맥크리 프리딜 안 돼 안 돼 죽을 뻔했다 원숭이 개피 원숭이 따옹 아이고 우리나라 1등 88점 88점 우리나라 1등이 2위일 거야 2위 3위인가 오른쪽에 원숭이 라인님한테 제일 힐 계속 힐 들을게요 궁참 궁찼어요 들어가죠 석양 정명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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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궁 들어가죠 들어가죠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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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어 없어요 얘 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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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루시 살려야 되는데 아 내가 좋으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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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져 화물인 쪽에 쏠져 아 이거 큰일인데 이거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난 사실은 거색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암울 아이고 안 돼 아 그래도 거리 밀었어요 거리 밀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까지 밀었으면 저희가 저 앞에 막으면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까지 밀었으면 많이 밀었어 사랑합니다 여러분 A에서 막아보죠 딜러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잘 하시는 것 아 힐러 근데 루시오 다른 근데 투일 가도 되지 않나요 투일 가도 나 투일 가도 괜찮 제냐타나 뭐 루시오 같은 거 해도 아 루시오란다 메르시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얍 제가 최대한 커버 쳐보죠 여기 수비는 A 수비할 땐 나름 나쁘진 않아서 100% 걸리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니 이상 100% 걸리는 장소 왕의 길 꿀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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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그림자 있는데 있죠 여기 맞고 여기에 시프트를 딱 박아두고 도망가는 건 보이지 않게 도망가세요 보이면 안 돼 왜냐면 보이면 정글에 있는 걸 걸리기 때문에 위에서 못 보게 돌아서 빠지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는 걸리는데 몰라 대충 이리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 방을 보시면 돼요 정글에서 정글의 목적은 이쪽 오른쪽 방 막는 거예요 왼쪽 킬 보다는 오른쪽 방 막는 게 제일 좋아 절대 못 들어오게 하면 돼요 오른쪽 방을 시작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내가 100% 걸린다고 했죠 아나 있네요 아나 아나 밀고 들어가죠 어이구 저 자리야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아 아 왜 아무도 안 죽냐 딜은 광역길 들어갔는데 네크리 반피 한 대만 나이스 비트 비트 루시오 없어야 상대 아나 남음 힐러 아 이러면 아나가 더럽게 안 뒤지네 아나 반피 죽어막죠 저희 팀 휠러 둘 다 없어요 뭐 여섯 분이나 이거 뒤에서 막아야 돼 뒤에서 유튜브도 개인 방송 있습니다 생방송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편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를 같이 켜줘 풀딜 풀딜 겐지 겐지 뒤에 뒤에 살짝 빼서 살짝 빼서 이제 빼서 막죠 빼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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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파트는 안 합니다 아 너무 아프다 라인이 루시우 다운 초월 개꿀 아이고 그 겐치 개피 아 그만큼 시프트 터뜨렸으면 내가 잡는 건데 아 시프트 터뜨렸으면 잡는 건데 겐치 더 껄련대 아 와 초월 개쩌련대 진짜 어잉? 못 올라갔다 이거 못 올라갔다 아 여기 맞는데 살짝 별론데 정크래 리퍼가 더 좋은데 일단 해볼게요 하다가 안되면 리퍼로 바꿔야지 미스몬 위치 바뀌었어요 조심 힐러 다운 상대 루시우 없어요 맥크리 2층 위에 바스티언? 잘 쓰면 좋죠 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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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겐치 개피 겐치 다운 실드 나이스 실드가 나 살렸다 겐치 다운 겐치 다운 정크래치 쭉 캐릭터 아 근데 시간 많이 나왔네요 이거 궁극기 증전 중이시 정크래치 죽게 리퍼 리퍼 어이구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맥크리 다운 상대 5명이요 왼쪽 방안에 덧 걸렸어요 한명 겐치 위에 올라왔어요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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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위에 올라왔어요 리퍼 반픽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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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겐치 공 조심 석양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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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탱거 밀어버리죠 저거 탱거 밀어버리죠 에잉 너무 정면으로 갔나 아 너무 한자리 잡고 있으면 안좋은데 아 겐치 극혐 겐지 겐지 짤 맥크리 왼쪽 방 맥크리 왼쪽 방 라인님 들어가는데 망치 망치 리퍼 궁 조심 리퍼 궁 조심 리퍼 먼저 잘라야 돼요 석양 아 이거 힘든데 이러면 리퍼 가물이 있는데 있어요 조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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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겐지 1분 남았어요 1분 20초 상대 방벽에 극딜 할게요 라인 개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짤 아 맥크리 아 맥크리 같이 보네 나 P7이다 아 왜 안 터진거 같은데 아예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왼쪽으로 톡 꼈어요 겐지 겐지 궁 찾으니 조심 아 겐지 나 겐지한다 겐지 왼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겐지 궁 조심 비트 비트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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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스 나왔어요 트리스 역행 빠졌어요 아 나 P3 P3 트리스 거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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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트리스 마크 절집들 트리스 마크 절집들 트리스 짤 트리스 짤 트리스 짤 자리아 다운 겐지 다운 겐지 다운 죽어요 85점 오예 오예 정클의 1위? 예 제가 1위입니다 이제 진짜 다 넘컹 안할 수 있어 내가 정클의 1위야 내가 정클의 1위 라고 85죠 22 22 22 들어왔습니다 10위 권한 들어갑시다 10위 권한 86.22 권한인가 제홍님이 지금 1위일거에요 류제홍님 86점이 86점이 10위 권 86점 가면 10위 권이에요 10위 권이에요 86점 오 점수 많이 오르네 86점 가면 10 10위야 12 12 10위 12 12 12 12 12 감사합니다.